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2절 첫 번째로 시작되는 말씀이었는데요 2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망군의 여하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는 동사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질투하다, 하나는 분노하다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다소 격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투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이나 샘 이런 건 아니고요 열렬히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말씀을 통해 시대의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아마도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큰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렬히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의 위험이 빠지니까 분노하시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드러나는데요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하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망군의 여하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딱 나오면 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주님께서는 이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려고 보라와 거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렬히 사랑하면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아내랑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역을 했고 저희 아내는 화성에서 있었어요 주일 사역을 다 마치면 무궁화호를 타고 화성으로 달려갑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만 되면 갈 생각이 빠져 있어요 사랑하면 만나러 갑니다 사랑하면 보라와 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열렬히 사랑하셔서 돌아와 거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비천한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열렬히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만나러 오실까요? 10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 두 가지 단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도 싹스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스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해요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노예라고 불러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 수확이 있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보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싹스를 받지 못했을까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고 권력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출입하지 못하였다 원수가 나오죠 아마도 이 원수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뺏어갔던 것 같습니다 원수는 이렇게 수입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출입하지 못했다 오후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문을 여는 것도 문을 닫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원수 때문에 원수가 언제 괴롭힐지를 모르고 원수가 언제 위협할지 모르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10절 본문을 보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첫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이 날 전에는 어떤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이 있는데 이 날 전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 날 이후에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그날을 기점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세요 이 날이 어떤 날일까? 이 날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돌아와 거하시는 날 주님께서 돌아와 거하시면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결되나요? 그것이 바로 11절 12절에 연달아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12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1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한다 그 전에는 대충 돼있는데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해주시죠? 12절을 보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어떤 씨앗이라고요? 평강의 씨앗 여러분 평강의 씨앗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평강의 열매가 열리겠죠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나무만 봐도 평강이 가득하고 그 나무의 냄새는 굉장히 평강할 겁니다 어떤 냄새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길 원하세요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부활 후 갈릴리에 돌아가 그 제자들에게 거했을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가득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12절 다시 봅시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을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포도나무의 열매 땅의 산물 이슬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한대요 예전에는 일을 해도 돈을 벌지 못했는데 일을 하려고 해도 밖에 나가지도 잘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나가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제일 처음에 동산의 모습이 어땠나요? 창세기 1장 29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주님은 조금 주고 말고 안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 평강이 가득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저주 같은 인생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우리의 심령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와 거하시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와 거하시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열렬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돌아와 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메시지는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참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자리만 있다면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요 현재 실업자와 실업률이 그에 대한 통계를 내기 시작했던 1999년 이래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어려워요 심지어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평강은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평강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참 힘들고 마음껏 찬양하기도 답답하고 그래서 찬양 시간도 줄어들고 사람도 쉽게 못 만나서 그런지 우울하기도 하고 심지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렬히 사랑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과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상황도 잘 해결되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주님께서는 돌아와 거하시겠다 돌아와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후에 같은 메시지로 두 번이나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세요 뭐라고 권면하고 계시죠? 9절 하반절을 보면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을 보면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경고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고하다 이 경고하다라는 말은 단단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확고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너희들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강하게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쓰인 다른 성경 중 하나가 요수아서에 나오는데요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 요수아는 이 모세의 자리가 참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모세의 빈자리가 힘겹게 느껴지고 또 앞선 앞에 펼쳐진 전투가 염려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라나 우러나 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강하게 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경고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고 보니 이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것은 경고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약하거나 좀 마음이 좀 느슨하게 잡는 것은 경고한 것이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고 바로 가고 강하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보며 경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무엇을 보며 경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떨어질 평강의 씨앗을 바라보며 경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마음껏 쓰고도 남을 만큼 누리게 해주실 그 물질의 축복을 바라보며 경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강의 씨앗과 물질의 축복은요 현상들이에요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벌어질 수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극히 일부분인 게 평강이 임하는 거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합니까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요 빵집을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빵 굳는 냄새가 나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면 평강의 씨앗이 막 떨어지고 물질의 축복이 에덴 동산 이상으로 회복을 다 되는 거예요 현상들이에요 이 현상들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 주님이 돌아와 거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스갈리아 선지자는 위태위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경고한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신 적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아내는 저희 아내는 막내딸을 저에게 맡기고 시스로 가고 납니다 그런데 밤이 늦으면 딸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으면 그렇게 웁니다 엉엉 울면서 그 잘 걷지도 못하는데 걸어가서 막 화장실의 문을 두드려요 엄마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막 이럽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나는 얼마나 주님의 보라와 거하시는 것을 기다렸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딸은 엄마의 돌아와 함께함을 그토록 울면서 기다렸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정말 부끄럽지만 그렇게 울면서까지 주님의 돌아와 거하시는 것을 기다렸던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딸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울면 안 되니까 시스로 가기 전부터 치즈를 준비합니다 치즈를 한 번에 주면 안 되니까 16조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줘요 한 조각씩 한 조각씩 16조각을 다 주고 나면 저희 아내가 나옵니다 치즈를 보는 순간 눈물을 딱 그쳐요 쫄래쫄래 쫄래쫄래 저를 쫓아옵니다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않아요 엄마가 오든 오지 않든 화사실에 가든 상관이 없어요 엄마와 나는 간 곳 없고 치즈만 보입니다 이 어리석은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토록 주님을 주님의 돌아와 고아심을 기다리면서도 주님이 돌아와 고아시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영광과 축복보다 훨씬 더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아요 염려할 때가 많아요 마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헬라어로 주님께서 돌아와 고아신다라는 단어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는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서 파루시아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왕이 있었어요 한 왕이 그 나라를 통치를 하다가 잠시 옆국에 일을 보러 갑니다 자리를 비우니까 신하와 종들에게 이런 저런 일을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이 왕은 반드시 돌아와 영원히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파루시아예요 반드시 돌아와 영원히 거하는 것 주님은 반드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 구유해서 정말 보자껏 없이 아무 소리 소음 없이 아무도 모르게 왔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와 거하실 때는 영광중에 거하세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십니다 지구는 둥글지만 주님의 강림을 모든 전세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하나도 관처짐 없이 진리가 밝게 빛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은 지 몇 달 채 되지 않은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던져요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인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파루시아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강림을 기다렸어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나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다렸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돌아와 돌아와 거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손을 견고하게 하며 손을 견고하게 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일을 하다가 영광중에 오시는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정말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싶다며 손을 견고하게 하고 마음을 견고하게 했던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단기 성교를 나가고 성교 한국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버리며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참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주님께서 돌아와 거하신다는 이 가슴을 뜨겁게 태웠던 이 말씀이 예전만큼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돌아와 거하시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면 혹시 세상의 풍조에 너무 따라간다면 우리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한 가지 말씀만 더 전하고 기도회를 시작하죠 최근에 영성의 깊은 셈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인 제롤드 시처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영성의 대가들을 시대별로 쫙 소개를 해줍니다 모든 이 영성의 대가들을 소개한 후에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기독교 영성가들을 살펴보면서 제롤드 시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주님은 반드시 돌아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돌아와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신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사도는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주님의 오실날을 기다리며 바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견고하게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